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루비다육에 나왔는데 아직도 꽃이 이렇게 호야꽃이 너무 이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또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 너무 이쁘죠 아주 조화처럼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또 꽃 한 송이가 덮힐것처럼 흠박필것처럼 이렇게 모금고 있구요 이렇게 행인거리로 호야가 걸려있네요 하트 모양의 호야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쁘죠 네 오늘 소개할 아이들은 저가 아이들입니다 네 저렴이 아이서부터요 군생아이들까지 또 오늘은 또 소개해보겠습니다 너무 이쁜 아이들이 또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들도 많구요 피어리스가 정말 한상적인 피어리스가 있구요 네 너무 이쁜 아이들 한번 또 꼼꼼하게 보시고 맘에 드신 아까들 찜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비다육은 인천 계양구 계양 일동 동사무소 앞에 이치하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구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입니다 매주 일요일은 휴무구요 발디가 아주 이쁜 색깔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발디가 묵으면 묵을수록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놀랄하게 물이 드는 아이도 있는데 이 아이는 좀 빨갛게 물이 드네요 오팔리나 색깔을 내면서 가격은 3천원씩 입니다 여기는 구슬 얽기가 있구요 구슬 얽기 이렇게 삼두로 되어있는데 이 아이도 늘어지면서 크는 아이입니다 구슬 얽기 있구요 청설 있습니다 청설 청설도 3천원이구요 구슬 얽기도 3천원 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좋구요 목대에 연두빛 꽃송이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이쁘죠 상큼합니다 이 아이는 매직젠 골드입니다 매직젠 골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구요 이 아이는 늘어지면서 큰 아이죠 늘어지면서 이렇게 수영이 늘어지는 수영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름이라서 좀 물이 빠졌습니다 비안트 있구요 비안트 손톱이 아주 예술이죠 비안트는 백분 뽀얗게 바르고 있는데 손톱은 까맣게 아주 진한 손톱을 하는 아이입니다 비안트 2천원씩 입니다 이런 아이 합식하기 좋겠습니다 합식해 놓고 여러 보트 합식해 놓으면 참 이쁠것 같습니다 가격 2천원이구요 여기는 블루빈스입니다 블루빈스 이 아이도 손톱이 아주 진하게 까만 손톱을 하는 아이구요 보라색으로 아주 송골송골하게 이렇게 알갱이들이 올라오는 아이입니다 블루빈스도 2천원이네요 오팔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팔리나 한번 합식해서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가성비 좋구요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오팔리나 합식해서 5,6개 합식해 놓으면 진짜 이쁘게 표도할 만한 그런 아이죠 길러는데 아주 즐거움을 주는 아입니다 색깔이 이 아이가 오팔리나가 콜로라타하고 아메치스가 교배해서 만들어진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색감이 엄청 이쁘답니다 오팔리나는 가격 2천원입니다 도테랑 있습니다 도테랑 도테랑이 손톱이 예술인 아이구요 이렇게 손톱이 아주 진한 손톱을 하고 있습니다 도테랑 2천원씩입니다 여기는 나울이 있구요 나울 나울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묵은 나울이 있습니다 2천원씩입니다 요런 아이도 합식해서 기르시면 아주 풍성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동미인이 5개 있습니다 동미인이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입니다 동미인 3천원씩입니다 3천원 여기 누다가 있어요 누다 누다도 빨갛게 물이 들고 젤리식으로 쫀독쫀독하게 물이 드는 아입니다 이렇게 누다가 있구요 누다도 3천원이구요 적기성 있습니다 적기성 적기성 3천원이구요 이렇게 적기성은 입장이 짱짱하구요 단단합니다 프라스틱처럼 단단한 아이가 적기성입니다 네 메비나 있구요 메비나 있습니다 밥이 많구요 네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2천원이구요 요아이는 메비나는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아주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자구가 엄청 올라오죠 이렇게 밥이 많습니다 가격은 2천원이구요 방울 북랑이가 있습니다 방울 북랑이는 아주 동글동글한 노제트를 갖고 있구요 호도 알갱이처럼 호도송이처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 북에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지금은 조금 물이 덜 들었구요 조금 더 묵으면 아주 동글동글해집니다 2천원씩 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있구요 블루 서프라이즈 너무너무 동글동글한 로제트를 갖고 있습니다 보라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요렇게 보라색이 나죠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블루 서프라이즈 3천원씩 입니다 여기는 온슬로우구요 온슬로우 입니다 온슬로우도 아주 솔방울처럼 동글동글해지는 아이죠 네 놀랄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2천원 입니다 여기는 예 약간의 금기가 있는 예 카르포르니카 퀸 입니다 카르포르니카 퀸 예 약간의 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카르포르니카 퀸 금인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도 확 시켜놓으면 이쁠 것 같죠 예 이쁜 노제트를 하고 있습니다 카르포르니카 퀸 입니다 아주 이름이 어렵네요 예 피어리스 있구요 피어리스가 너무너무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있네요 예 아주 따글따글합니다 무엇인지 아주 짱짱하고 단단합니다 예 피어리스 가격 3천원 입니다 엄청 단단하고 짱짱합니다 예 보라보라하게 물이 이쁘게 들어있구요 피어리스 합식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죠 예 여기는 또 벤바디스구요 벤바디스가 또 요 아이도 어 자구를 아주 잘 올려주는 아이입니다 벤바디스 예 벤바디스가 인기가 좋더라구요 몸값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요아이 예 벤바디스가 3천원이구요 예 마커스 있습니다 마커스 금 예 마커스 금도 이렇게 금기가 잘 들어가 있고 복륜으로 금이 복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커스 금은 예 3천원 입니다 예 금왕성 했습니다 금왕성 예 금왕성이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요렇게 자구를 옆에서 올려주고 있고 머릿수는 이렇게 한몸근생으로 되어가는 모습이죠 예 요렇게 솜털이 부성부성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예 요렇게 목대에 솜털이 있는 아이가 금왕성입니다 네 요렇게 있구요 부용후 목대에 솜털이 없죠 릴리신하 있습니다 릴리신하 백분 뽀얗게 올리고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있는 예 프레일모양에 입장을 하고 있는 너무 이쁜아이 릴리신하입니다 가격대비 예 착한 아이입니다 2천원입니다 예 거미줄 바이소리 있구요 예 거미줄 바이소리 여기 옆에서 자구들이 엄청 옆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번식력이 좋은 아주 너무너무 요아이도 예 번식력이 좋은 아이죠 예 왕거미줄 바이소리구요 예 꽃이 아주 이쁜아이입니다 왕거미줄 바이소리 성미인 성미인 있구요 성미인 있습니다 예 성미인도 아주 무을수록 동글동글해지는데요 예 요아이 조금 덜 묵은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생긴 아이 성미인 자구를 옆에서 자구를 올리고 있네요 예 성미인 3천원이구요 예 미니엄자 있구요 미니엄자 있습니다 예 2천원입니다 홍미인 홍미인 있습니다 홍미인 2천원이구요 예 홍미인이 아주 동글동글해 무을수록 동글해지구요 지금은 물도 아주 손톱 끝에 물도 아주 아기 볼살처럼 너무 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예 너무 이쁘죠 이렇게 아기 볼살 같이 아주 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홍미인입니다 가격은 2천원이구요 요런 아이 합식해서 길러시면 참 이쁠것 같죠 고사웅이 있구요 고사웅 고사웅이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데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데 지금 약간 물이 지금 덜 들었습니다 예 여름에는 이렇게 연두연두 합니다 초록초록 예 고사웅 3천원이구요 사이즈는 좋습니다 아주 사이즈가 좋구요 예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도 있네요 우리 들어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고사웅 3천원이구요 오 요아이 너무 이쁘졌네요 데저트 스타입니다 데저트 스타 손톱이 안으로 싹 요렇게 들어간 아이구요 예 데저트 스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라보라 한데요 요아이가 묵을수록 아주 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예 데저트 스타 아주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3천원입니다 루비 앤 넥크리스 있구요 루비 앤 넥크리스입니다 예 요아이 합식해서 매 한 2,3포트 합식해 놓으면 아주 금방 풍성해집니다 예 요아이도 포도송이처럼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면서요 예 수영이 또 늘어지는 수영이죠 예 요런 아이 데려다 한 3,4포트 합식해 놓으면 풍성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콩란이구요 콩란이구요 콩란이 이렇게 밥이 좋구요 풍성합니다 예 콩란도 늘어지면서 이렇게 키우는 아이입니다 늘어뜨려 놓고 키우는 아이입니다 예 이렇게 밥도 많고 풍성하고 좋습니다 예 한 2포트만 합식해 놔도요 아주 엄청 밥이 많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녹영입니다 네 여기는 5,000원입니다 엄청 무거워서요 빨강새가 돼가고 있죠 빨강새가 돼가고 있는 파랑새입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예 사이즈도 괜찮구요 품직합니다 예 파랑새가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너무 괜찮죠 핑크톤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구요 예 100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약 10cm 정도 나옵니다 예 살구미임금이 하나 있습니다 살구미임금 한개 있구요 여기는 또 가넷 노터스라는 아이입니다 가넷 노터스 벨벳처럼 생긴 입장의 벨벳 모양을 하고 있구요 예 섬털이 보송보송하게 올라와 있는 예 가넷 노터스라는 아이입니다 가넷 노터스 가격은 만원입니다 예 여기는 예 홍페페 있구요 홍페페가 여름에도 이렇게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구요 예 입장을 싹 말아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생긴 아이구요 예 꽃이 또 누룽지 향기가 나는 꽃이 이렇게 펴 있습니다 예 요게 꽃이랍니다 요게 예 누룽지 향기가 나는 아이입니다 홍페페 5,000원이구요 캡틴 헤어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정야하고 너무 닮은 아이구요 예 요아이도 약간은 웃자람이 물을 자주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요아이는 웃자람이 좀 있어서요 물을 자주 안줘도 예 되구요 예 어느 분이 변기 물 내리는 물 내리는 소리에도 이 아이가 웃자람다고 하더라구요 변기 물 내리는 소리만 들어도 웃자람이 있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구요 예 너무 이쁘죠 로제트가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 캡틴 헤어 5,000원입니다 요아이는 베이비 핑거구요 베이비 핑거가 아기 손가락처럼 동글동글하다고 입장이 그렇게 생겨서 베이비 핑거입니다 예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3,000원이구요 펜덴스가 다 나갔네요 3개 남았습니다 펜덴스 2,000원씩입니다 3개 남았구요 여기는 바이솀이 있구요 바이솀이 바질 바이솀이 있고 윌리엄 바이솀이 있고 일리엄 바이솀이 있고 일리엄 바이솀이 이쁘죠 예 여기는 SP 바이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피치스 앤 크림이구요 로제트가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예 이렇게 피치스 앤 크림이 있구요 여기는 화이트 스노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화이트 스노우구요 화이트 스노우도 아주 엄청 분질을 해주면 이쁘게 변하더라구요 얼굴이 둘로 노라지는 분질을 하는 아이입니다 예 화이트 스노우는 3,000원이구요 요 아이는 캔디입니다 캔디가 입장 뒷면이 빨갛게 변하는 아이입니다 예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예 지금은 초록초록 하죠 예 물이 들면 이렇게 입장 뒷면이 빨개지면서 예 전체적으로 아주 너무너무 이쁘게 변하는 아이입니다 캔디가 6,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레드 한타지입니다 레드 한타지 이렇게 적심 자리는 보이죠 목대가 엄청 좋습니다 레드 한타지 가격은 2만원이구요 예 요 아이는 가격이 2만5,000원입니다 레드 한타지구요 이렇게 머리수가 엄청 많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구요 예 요 아이도 요 아이도 2만원이구요 레드 한타지 2만원입니다 예 요 아이도 2만원이구요 예 레드 한타지가 있구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네 네 여기는 군월관이 있습니다 군월관이 9,000원입니다 네 군월관 요렇게 있구요 군월관이 있구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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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르 파티가 다 나갔네요 암호르 파티가 예 여러개 있었는데 한개 있습니다 지금은 한개 있습니다 암호르 파티 한개 있구요 요렇게 있습니다 암호르 파티 여기는 예 보초금입니다 보초금이 머리수가 엄청 많죠 요 아이는 4,000원짜리구요 여기는 3,000원짜리입니다 여기는 빨간 보트는 3,000원이구요 예 이렇게 까만색 보트에 있는 아이들은 4,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경화금이 있구요 예 경화금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머릿속도 많구요 큼직한 화분에 옮겨주면 엄청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아주 대품됩니다 네 경화금 15,000원짜리입니다 부다템플이 있구요 부다템플 부다템플은 이렇게 탑을 쌓듯이 층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생기나죠 너무 귀엽구요 이쁘죠 요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미니 코너입니다 미니 코너가 엄청 많이 유글들을 내밀고 있죠 식구가 엄청 늘어가지고요 식구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탈피를 해가지고 식구들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여기는 또 천성미인이 이렇게 외목대에서 올라와서 군생을 이루고 있는 요아이 천성미인이구요 가격은 9,000원 이구요 여기도 네 이렇게 목대가 외목대에서 자구가 이렇게 삥 머리가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천성미인 9,000원짜리구요 여기는 춘맹입니다 춘맹이 아주 초록초록 하지만 요아이가 또 묵으면 못수록 놀롤하게 변하는 아이입니다 춘맹 가격은 13,000원입니다 두개 두개 있습니다 여기는 마가렛이 군생이구요 마가렛입니다 네 이렇게 마가렛이 군생으로 되어 있구요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가 엄청 좋구요 얼굴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두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렛 군생입니다 예 한몸 군생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마가렛 얼굴이 너무 이쁜아이죠 예 25,000원짜리구요 마가렛 이렇게 외목대에서 올라온 요아이는 13,000원짜리입니다 얼굴은 이렇게 둘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 삼두인가요 군진이 그래서 요한 얼굴에서 이렇게 분진이 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서 자구도 올라오고 있구요 요아이는 13,000원짜리입니다 아메치스 우와 군생이 너무 멋진 목대가 이렇게 좋은 아메치스 군생입니다 요아이도 달달 묵히면 진짜 이쁠것 같죠 목대가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두껍구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영 군생으로 보입니다 여기 즉심짜리 안보이죠 이렇게 수영도 멋진 아메치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25,000원 네 너무 멋지죠 여기 한개 있습니다 요아이는 SP인데 15,000원입니다 네 색깔도 오묘한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이쁘죠 머릿수도 엄청 많구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여기 벤바디스 12,000원짜리가 있구요 예 벤바디스 얼굴 수가 꽤 됩니다 한두 두두 세두 네두 다섯 여섯 그리고 팔뚜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뚜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밑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구요 여기도 이렇게 얼굴수가 엄청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는데요 벤바디스 군생 12,000원짜리입니다 요아이도 네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요아이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엄청 크구요 아주 묵은둥이 벤바디스입니다 얼굴수가 지금 육두로 되어 있구요 육두로 되어 있는 묵은둥이 벤바디스가 아주 짱짱하구요 단단합니다 엄청 오랫동안 묵었는지 목대에는 아주 하엽이 엄청 많구요 예 엄청 묵었나 봅니다 한 몇 년 4,5년 묵은거 같아요 여기도 벤바디스가 이렇게 있구요 머리수는 요아이도 꽤 됩니다 요아이는 요아이는 머리수가 육두로 되어 있구요 여기는 머리수가 꽤 됩니다 한둑둑둑 세둑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영이 박공기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이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25,000원 두개가 있구요 티피가 있습니다 티피 티피도 25,000원입니다 얼굴수가 한 둘 한 5,6도 되어 있습니다 5,6도 있구요 요아이는 옆에서 이렇게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요아이 아메치스 같습니다 아메치스 아메치스 여기서 옆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구요 요아이는 가격들은 다 똑같이 25,000원입니다 티피도 아주 솔방울처럼 동글동글하게 입장을 모으면 너무너무 이쁘죠 요아이는 엄청 머릿수가 많네요 머릿수가 많고 좋습니다 여기도 그렇구요 네 티피 여기 가격은 25,000원입니다 4개 있습니다 시뮬란스 구요 시뮬란스 에센셜 입니다 아주 색깔이 참 어묘하구요 하얀색으로 입장 끝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입니다 가격은 4,000원 이구요 풀읽기고 풀읽기가 너무 매력있죠 풀읽기가 있는 시뮬란스 4,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바이솀입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바이솀 요아이는 5,000원짜리구요 여기는 여무신이라는 바이솀입니다 여무신 8,000원짜리입니다 여기는 알바 뷰티구요 알바 뷰티 입장이 통통하게 매력적입니다 네 여기 5,000원짜리입니다 캡틴 헤어가 다 빠지고 요 하나 남았네요 캡틴 헤어 25,000원입니다 네 머리가 이렇게 돌려서 팔뚜으로 되어있는 군생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캡틴 헤어구요 아주 동글동글한 노제트가 너무 이쁘죠 네 블루스카이입니다 블루스카이 블루스카이가 이렇게 목대가 좋구요 가격도 착합니다 15,000원입니다 블루스카이 너무 이쁘죠 어릴수 이렇게 5도로 되어있는 아이도 있구요 네 15,000원입니다 요아이는 티피철아입니다 티피철아 이렇게 쌩얼이 포인트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쁘죠 연두연두한 연두빛을 내는 이렇게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티피철아 꼬불꼬불 잘 엮여있는 아이도 있구요 아주 꼬불꼬불합니다 요아이 쌩얼이 포인트로 있구요 이쁘죠 8,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밴밭이 있습니다 밴바디스가 아주 무거워가지고요 달달달합니다 색깔도 이쁘구요 네 이렇게 생긴 아이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8,000원짜리 두개가 있습니다 요아이는 미나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미나입니다 너무너무 이쁘네요 어쩜 이렇게 색깔이 빨갛고 너무 이쁘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미나가 군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두군생 가격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짜리가 미나가 한개 있구요 또 요렇게 있구요 여기는 어블리로즈 군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요아이는 얼굴이 사두? 우와 얼굴이 분질을 해서 사두가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사두가 되어있는 요아이는 가격이 2,000원입니다 외목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분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러블리로즈구요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쁘 인거 같아요 2,000원짜리입니다 요아이는 4,000원짜리 5,000원짜리 15,000원짜리 숙ais 15,000원짜리 15,000원짜리 participation 15,000원짜리